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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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진짜 저희가 앵콜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? 근데 뭔가 즉흥적으로 그럼 같이 해봐도 될까요? 네! 되는 건가요? 아 그러면 우리 춤출까요? 네! 저희 곡 중에 유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에 요새 저희가 미는 춤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? 네!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? 쉽죠? 네! 자 그러면은 20대 중간 솔로남 준비됐어? 준비됐어? 자 어떻게 하냐면요 1,2,3 자 그다음에 우리 기타 오빠 준비 됐어요? 춤을 만드셨어요 이 춤을 만드신 분이세요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요 유우우우 예예 아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언니들도 준비됐어요? 오빠도 준비됐어요? 다 같이 준비됐어요?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? 아 원 투 쓰리 베이비 유우우우 유우우 유우우 예예 유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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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와 여기 사랑이 넘쳐놨어요 그러면 저희 앵컬곡으로 유우우 들려드릴 텐데요 다 같이 즐기시면서 마지막 곡 재밌게 들어주세요 유우우 들려드릴게요 우리 손 미시는 분들은 박수치면서 들어요 바보야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마 오늘만큼은 내게도 꼭 기회를 자 사랑스럽게 웃는 것도 이쁘게 말하는 것도 많이 연습했어 보고 싶어도 참으라고 하지 마 베이비 나는 좀 억지 부리는 것도 맞아 오늘도 내 눈물 견디고 받아내는 너의 질체 보고 싶어도 참고 있어도 나는 네가 안아주기만 하면 사르르르르 녹아 응원은 너무 nouveau 베이비 유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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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예 유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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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우 유우우 유우 유우우 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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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이비 나는 좀 욕심 부리는 것도 맞아 오늘도 못되게 때려서 받았던 내 너의 질체 사랑하면 꼭 매일 곱내 못해도 나는 네가 안아주기만 하면 사르르르 흘러가 서투른 내 맘이 너에게 닮아봐 사실 손잡는 것도 많이 닮았는던데 오늘 또 배웠는 걸 널 더 닮아가던 걸 이젠 내가 널 닮아서 함께 웃고 있던 걸 준비 됐죠? Ooh 그대를 닮아서 남이 적은 사람이 되면 그대 내 품 안에 꼭 안아줄래요 O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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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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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우우우 유우우 예예 와! 자 그러면 우리 기분 좋은데 한 번씩 더 해볼까요? 다들 준비 되셨나요? 네! 그러면 생각만 해 볼게요 원 투 쓰리 베이비 유우우우 유우우 유우우 야이랏 유우우 오 유우우 you yeah you